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한정리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우리 비동사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비동사라고 하면 여러분들이 영어를 시작한 지 한 두세 달만 되면 친숙하게 이미 활용하고 그렇죠 이해하는 그런 것이 될 텐데 오늘 이번 시간에 확실히 알아두자구요 비동사 하면 예를 들면 m, are, is 이런 거 들어봤어요? 그래요 그리고 일반 동사라고 하면 like, eat, do 이런 것들이 일반 동사에요 일반 동사는 굉장히 많아요 이 세상 사람들이 여자 아니면 나머지는 남자다 이 세상 사람들이 남자 아니면 나머지는 여자다 이런 것처럼 동사라는 것이 있는데 이것이 비동사라는 그룹이 있고 나머지 일반 동사 다 이렇게 해두면 좋겠어요 그럼 비동사의 종류에 대해서 한번 꼼꼼히 살펴볼게요 비동사의 종류는 현재 시일 때는 m, are, is 이게 있는데 문장 속에서 보면 될 것 같아 함께 볼게요 I am a teacher I am happy 그렇죠 You are a student You are smart He is a singer He is happy 그렇다 그러면 여기에서 맞아요 m, are, is 이런 것이 바로 비동사가 되겠네요 그리고 우리 지난 시간에 단수복수 했으니까 지금 한 게 단수라면 복수라면 우리는 한국 사람이죠 그렇죠? 그럼 we are Korean 여러분들은 전부 학생들이죠 You are students They are singers 이렇게 쓸 수 있어요 그래서 비동사의 종류 하면 비동사라는 것은 m, are, is 이런 게 있구나라고 말할 수 있죠? 좋아요 이번에는 축약형이라는 것을 소개할까 해요 우리도 여러분들 텍스트 메시지 하거나 문자 할 때 보면 막 이렇게 줄여서 하는 거 많이 쓰는데 그렇죠? 영어에는 발음 때문에 이렇게 contracted form이라고 해서 축약해서 쓰는 경우들이 있어요 예를 들면 I am happy 이거를 I'm happy 이렇게 하죠 You are smart You're smart He is happy He is happy 맞아요 선생님이 전에 초등영어 발음비법 특강 할 때 모음으로 시작된 것은 앞에 달라붙으려는 성질이 있다 그래서 초등학교 교과서에 보면 원어민들은 지금처럼 보통 나는 행복하다 난 행복하다 너는 똑똑하다 이렇게 하지만 너 참 똑똑하다 그는 그는 이렇게 똘똘하게 이렇게 말하기도 하지만 영어로는 어때요? 우리말로도 이렇게 좀 붙여서 하는 거 있잖아요 근데 영어에서는 모음으로 시작되는 게 앞에 붙으려는 성질이 있는데 I am에 A가 앞에 붙으면서 I'm 거기 이렇게 쉼표같이 생기는데 위에다 쓰는 거 있죠? 그걸 apostrophe 라고 해요 축약할 때는 A가 없어지는 대신 apostrophe 하고 그렇죠? I am에 I'm apostrophe M 쓰잖아요 You are the your 이렇게 발음이 되죠 He is the his 이런 식으로 돼요 OK? Good 자 이번에는 부정문이라는 거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해요 비동사의 부정문이라고 하면 나트를 쓰면 돼요 그런데 이 not는 비동사 다음에 넣으면 된다? 어떻게? 자 나는 미국사람이 아니에요 I am not American 이렇게 되겠죠 당신은 미국사람이 아니에요 You are not American 그는 미국사람이 아니에요 He is not American 이렇게 돼요 괜찮아요? 쉽죠? 그래요 비동사 다음에 지금처럼 not를 넣으면 부정문이 된다 이 위치는 중학교에 가서도 굉장히 많이 활용되고 너무 기본적인 것이기 때문에 이거 틀리면 사람들이 이상하게 봐 꼭 기억해 두세요 not 위치는 비동사 다음이다 자 그런데 한 가지 더 아까 I am이 I'm You are가 you're He is가 his처럼 됐죠? 이번에 not가 들어가면 어떻게 할까? 그럼 이러면 되지 I am not American 이 부분이 주면 그냥 I'm not American 해도 돼요 You are not American You are not American He is not American He is not American 이렇게 하면 되는데 선생님이 여기서 추가로 소개하고 싶은 게 있어요 I'm not은 M하고 not은 이렇게 붙여서 축약시키는 일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Standard English에서는 안 붙이기 때문에 그냥 I'm not American 이렇게 하면 되는데 You are not You are not American You aren't American 그래서 굉장히 중요해 Are not을 줄여서 축약해서 aren't 라고 하거든 그래서 A, R, E, N apostrophe, T예요 O를 띄워내고 apostrophe 한 다음에 T를 붙이면 돼 그 다음에 He is not 이게 어떻게 He isn't 할 수 있다는 거죠 여기도 봐라 Is 있고 N, apostrophe, T죠 O를 띄워낸 대신에 띄워냈다는 표시를 해야 되니까 apostrophe를 넣는 거예요 괜찮아요? Good 네 잘했어요 자 그 다음에 의문문이라는 게 있어요 의문문 물어보는 거죠 의문문은 물어보는 거예요 그는 행복하다라는 게 서술문인데 He is happy 그는 행복하다 그런데 그는 행복합니까? 우리는 그는 행복합니까? 이렇게 까로 해서 올리죠 그런데 영어로는 이 비동사를 문장 앞으로 보내요 Is he happy? 이렇게 한다니까 그럼 당신은 행복합니다 그러면 You are happy잖아요 그런데 당신은 행복합니까? 그럼 어떻게 해야 돼? Are you happy? 이렇게 묻잖아요 아 의문문을 만들 때는 비동사는 문장 앞으로 가는구나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어때요? 이번 시간에 우리 비동사에 대해서 살펴보았는데 비동사는 비동사와 비동사를 뺀 나머지 일반 동사라고 한다 그리고 비동사의 종류는 am, are, is가 있다 그리고 축약형 있는 거 잊지 말아요 지금 나가는 거 알겠어요? 그렇죠 I am, I'm You are, you are He is, his 이렇게 되고 부정문은 나트를 비동사 다음에 넣는데 그렇지 I'm not American You are not American He's not American 인데 contracted form 축약하는 것 우리 함께 살펴봤습니다 다시 한번 정리해 주시고요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할게요 Thank you Bye-bye